아멘 우리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펴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바르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륙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르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륙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륙이 아니오 바르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니라 아멘 깨닫는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또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럴 때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겨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불평과 원망 속에서 자폭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 더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너희들은 그래도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모든 고통과 조주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차원이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문제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또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선 세상의 시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주고 우리 발의 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문제와 사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이것이 영적인 진리요 본질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기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두 분류가 나옵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다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10편 49편 20절의 말씀을 보면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지만 우리가 보고만에 들어오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보시기에 나는 아니다고 하지만 내 모습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또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나 점검해 보시고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진리 안에서 내가 먼저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여서 그 영적 성장을 이루는 증인들로 또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소통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상과 이념에도 정말 극단적으로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던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하여서 예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 듣기도 하고 함께 있었지만 이들은 도체 믿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발세불의 그 마귀 귀신의 힘을 얻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비나하고 믿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습 이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이 온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또 왔습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시험하여 이 온어적인 뜻은 어떤 말이 있냐 조사하다 일중하다 유혹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갈 때 넘어뜨리려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말과 같은 그 온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사두개인가 또 바리세인들을 통하여서 넘어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언약적인 뜻을 알지 못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신앙의 체계를 고집하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조건 넘어뜨려는 이러한 자의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불통 되어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체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50년 동안 각인됐다면 그만큼 복음의 언약 안에서 40년 50년이라는 체질이 또 들어간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중심보다 인간 전통의 중심 속에서 뿔이 내려지고 틀이 되어져 버린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과정의 환경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양육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습관과 체질이 또 되어져서 각인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본질 아담과 하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창세기 3장에 6장에 12장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왔고 뿔이 내려져 있고 삶을 살면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각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틀이 되어졌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의 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벗어지고 그리고 녹아져서 내께 없어지고 하나님의 틀로 새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문제를 통하여서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뒤돌아서는 또 내께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장 주시는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삶의 현장 직장 현장 사역 현장 이 모두 교회 안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예틀을 벗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이삼지를 살리는 전도자의 성교사의 축복을 이게 없어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 내가 전도하고 성교하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로 물론 갑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성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정의 현장이 나에게 성교의 현장이오 나의 직장을 주시는 게 성교 현장이오 아멘이죠 왜요? 성교 현장은 언어가 틀리고 말도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생각이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사회 현장 안에서 나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거기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뭐한다? 내 수준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2, 3, 7의 빈고 그게 어찌 보면 내 가정 내 자녀와의 소통 내 주시는 사회 현장 안에서 나와 다른 이렇게 생각과 또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장의 모든 것이 우리가 살릴 성교의 현장이요 전도의 현장이요 또 빈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내 걸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그러면서 반대로 기도하시면 되어져요 어떻게? 아 저 자녀가 진짜 나 힘들다 저 사람 되는 내가 미치고 정말 힘들다 라고 들을 때 하나님 저 모습을 통하여서 핸드폰만 하고 게임만은 저게 하나님 말씀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맞죠 하나님 저 모습이 하나님의 바뀌어져서 지금 하나님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통하여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해서 분리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 저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하나님 감사의 입술이요 찬양하는 입술이요 예수 그리스로 증가하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입술이 일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질병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강철같은 체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푸른 바다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단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면서 평생을 위하여서 기도로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보일 때마다 누구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진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만 대진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대진표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 안에 각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입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통하여서 삶 속에서 증거 있는 삶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사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에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는 영적의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단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모든 조주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조주의 권세를 꺾으시고 다 이루셨다 참된 자유 회복 속에서 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그 부활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허드슨 강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솔트라인 늘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에게 바닷물이 오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제와 사건들이 늘 물밀듯이 쏟아 들어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음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믿음의 방어로 믿음의 방패로 말씀으로 밀어내고 말씀으로 싸워서 오히려 그 현장 안에 언약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24시에 언약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축복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가 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깊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말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문 5절 7절에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사상 그들의 외식하는 주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그 말들에게 따라서 자지우지 되어지는 이러한 인본 이러한 위선들 물질주의 세속주의를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육신적인 누루 먹을 거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룰 수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중심의 틀 육신적인 해석을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주고 우리가 강구하며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 영혼이 잘 되어지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영적으로 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편을 보면 참으로 이렇게 10편 기자는 깨닫게 없어서 깨닫게 없어서 깨닫게 없어서 를 참 많이 고백합니다 103편 4절 5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것을 강구하게 하시며 그 소원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서서 3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자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운전을 하고 가시던 길을 걸어가시던 혼자 이렇게 가시던 누가 함께 가시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달으시고 기도 속에 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전도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스를 찔러 쪼개가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골똑풍미요 전시용으로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되어집니다 즉시 즉시로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법을 진행하여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날마다 삶속에서 생명란 넘치는 말씀 성취의 주역들이 되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우리의 전도 제자의 축복들이 온전히 되시는 우리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